우리 광양에 나온 대한민국 한국연예예술위원회의 광양제회장님이신 우리 나광진 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박수! 네 어서오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나광진입니다. 자 전기견까지 같이 받으면서 하겠습니다. 자 와시는 우리 어머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. 하셨죠? 네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꽃잎빛, 꽃잎빛, 덜어치졌나 이리왔던 이든 섬긴가 흠있는 날 깜고 바른 아비밭이 찾아오는데 말없이 흐르는 섬긴가 방향만의 길에 널 다가가 오늘의 곳은 이곳 방향만의 길이여 너를 알아서 온다니 자 다같이 매와 꽃이 김혜와 꽃이 미련할 때 이곳은 이곳 방향만의 길이여 이곳은 이곳 방향만의 길이여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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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이 그님은 새가 온 발라비만 찾아오는 내 맘없이 이곳 방향만의 길이여 그님은 이곳 방향만의 길이여 이곳 방향만의 길이여 이곳은 이곳 방향만의 길이여 내 기억 나 알았을 때 웃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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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